라인을 미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거 있죠. 오. 오. 오.쉬. 비바람을 빼라고요. 전멸 없거든요. 전멸 없어요. 이거 그래도 줄게. 안 돼요. 한 번 더 못봤어요. 한 번 더 못봤어요. 한 번 더 못봤어요. 한 번 더 못봤어요. 던지는 거 많아요. 잡았습니다. 높아. 반대로. 잡았어요. 그런데. 이거는 죽어요. 고릴랑 죽어요. 그리고 5대5. 또 5대5로. 또 5대5로. 또 5대5로. 또 5대5로. 또 5대5로. 또 5대5로. 그런데 죽었어요. 정돈입니다. 그것으로 다른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. 오신거에요? 각각의 공간 이동. 그러니까 슈바나는? 글쎄요. 내려오는게. 높아만 오면. 올랍프로. 올랍프로. 일단 올랍프로 왔고요. 3천3. 리신도 오거든요. 한 명 더 늦습니까? 울라크도 위험하게 했는데요? 세 명이, 세 명이 일단 시작을 했죠. 네. 이거는 죽는데 다른 라인 이득골을 이렇게 봐야죠. 스테이 나가라요, 혹시? 아, 빅스발도 왔고요. 와, 녹았어요. 리신은 녹았어요. 아, 스테이. 당했어요. 스테이를 당했고 뒤를 잡힙니다. 네, 삼성이 거 같다, 삼성이. 그리고 가즈큐. 자성의 생물을 갖다. 이거 지수한 계신 차이거든요. 일행 차이거든요. 한양계신 스스로 했어요. 네, 안 돼. 아, 예프. 리신이 한 번만 제대로 차죠? 네. 아, 지금 구도. 지금 구도 가야죠. 광딜, 광딜. 광딜 봐야죠. 네, 안에서 높이가. 자, 결국 상하자목표. 2 대 2. 조금 더 봐야죠, 담벌빌. 담벌빌. 아, 밀려네. 마지막이 밀리래요. 마지막. 트리플길 앨리스. 전 여기서 케일이. 그래, 날 찼어? 땡큐 이러면서 막. 갑자기 딜이 막 들어와요. 그래야죠. 하는 건데. 그렇죠.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. 자, 뭐가 묻었죠. 와, 주가 막. 이게 녹았어요. 녹았어요, 스레시가 녹았어요. 아, 이거는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이게 시비로 합대합니다. 시비로 합대합니다. 지금 팩 라인. 네. 안 돼. 엄청납니다. 아, 이거. 아, 삼성 오전. 놀라운 인력이에요. 네, 여기서. GG. 와. 스프링 이후에 절취루심.